음악 드디어 초월읍에도 프리미엄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고가주택의 분양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세대의 분양가격은 11억 6천6백만원이며 대단지로 이루어질 단독형 타운하우스입니다. 벙커형 주차타입과 지상형 주차타입으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도로 지분을 포함한 대지는 154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52평, 방 3개, 욕실 3개, 넓은 정원과 대형 옥상 루프탑이 있으며 지상형 주차 200%에서 300%가 가능합니다. 화려한 브랜드 메이킹과 고급 마감제로 시공을 한 프리미엄급 인테리어와 옵션이 돋보이는 오늘의 집입니다. 단지 내 기반시설은 현재는 LPG 벌끈 안방, 개별 정화조, 상수도 인입이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도시가스와 오페스 직관으로 기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초월력 2.4km 거리로 자차 7분, 초중학교도 초월력 인근에 있습니다. 경강선 초월력, 곤지압역 생활권이 가까운 입지이며 역 주변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의 이전, 여러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인구 증가 및 전원주택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가 주택의 수요가 필요할 타이밍에 제격인 초월읍 전원주택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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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